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1500kcal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럼 1500kcal를 오늘 먹었어요. 그럼 정말 러닝머신 엄청 뛰어도 겨우 10kcal 빠지잖아요. 1500kcal에 운동을 해야 그게 그 이후로는 근육으로 붙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?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칼로리 얘기를 안 꺼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제가 이제 앞서 다이어트한다고 식사량을 줄이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2500kcal를 먹고 내 몸에서 2500kcal를 소모한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그중에 60에서 70%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략 뭐 한 1800에서 2000kcal 정도가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소모되는 그런데 식사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진다고 얘기했죠. 그러면 거기서 10%만 떨어져도 한 180에서 200kcal가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트레드밀에서 30분을 조깅을 해도 한 150kcal 정도 소모하거든요.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만큼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절식을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걸 참아가면서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. 그렇군요. 그러면 배가 고픈 신호가 오면 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. 먹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이면서 채소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그리고 단백질 자체가 포만감을 좀 빨리 줘요. 많이 안 먹게 되겠죠. 많이 안 먹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피자 그러니까 우리 햄버거 세트 메뉴 해가지고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감자튀김까지 다 먹으면 가볍게 1000칼로리 넘어가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굉장히 포만감이 심하게 들진 않잖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또 먹을 수 있죠. 맞아. 똑같은 거. 맞아 맞아. 그렇지만 회덮밥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회덮밥 한 그릇을 다 먹어도 한 6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부르잖아요. 그러니까 칼로리가 반밖에 안 되는데 배가 부른가 하면 칼로리가 두 배인데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서 집에 가서 또 밥을 먹게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칼로리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사실 탄수화물 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채소와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포만감이 좀 더디게 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요를 덜 생기게 만드는 다이어트의 요령일 수 있고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